과자에 대해서는 웨아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애칭 가공된 실리콘 웨이퍼 웨이퍼, 일명 슬라이스 또는 기판은 직접 회로 제작을 위한 전자기기 및 기존의 웨이퍼 기반 태양광 전지에 사용되는 결정질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소재의 얇은 조각이다. 실리콘 반도체 소재의 종류 결정을 원주상에 성장시킨 주계를 원판 모양으로 얇게 깎아내어 만든다. 웨이퍼의 크기는 50mm에서 300mm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구경이 크면 일장의 웨이퍼에서 많은 집적회로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경은 커지고 있다. 직경 300mm의 실리콘 웨이퍼는 2000년경부터 생산량이 증가해서 2004년에는 실리콘 웨이퍼의 전체 생산수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두께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취급하기 쉬운 0.5mm에서 1mm 정도 되지만 일반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의 예외치수는 세미 같은 업계 단체에서 표준화되고 있다. 예시로 직경 150mm의 경우는 두께 0.625mm, 200mm에서는 두께 0.725mm, 300mm에서는 두께 0.775mm로 되어 있다. 반도체 소자의 제조를 위해서 웨이퍼는 특정의 결정 방위를 따라서 깎여 있다. 또한 공정 중 웨이퍼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플랫 혹은 너치라고 불리는 노치가 있다. 플랫은 도전형과 결정 방위에 의해서 노치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플랫 위치의 분류 여기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일반적인 제조법을 설명한다. 실리콘의 경우 초크랄스키법 혹은 플로팅 존법에 따라서 단결정 주괴가 만들어진다. 석영의 도가니로 다결정 실리콘을 용해해서 용해간의 존결정을 침지하고 서서히 끌어올려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비교적 큰 구경의 단결정이 만들기 쉽고 lsi에 사용되는 웨이퍼는 대부분이 이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하지만 용액이 도가니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니의 표면으로부터 냉각시의 과포화가 되는 만큼 대량의 산소가 혼입되고 또한 결정의 성정 방향에 따라 저항률의 변화가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전력소자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진보된 기술로 자계를 걸어서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mcz법이 있다. 다결정 실리콘의 주괴를 부분적으로 용해하면서 단결정화를 하는 방법이다. 결정의 성장 방향의 불순물 분포가 일정하고 산소 농도가 매우 적은 장점이 있지만 결정 반경 방향의 저항률 분포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에 의해 저항률의 균일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애칭입니다. 탑 리스트 기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